그래, 뭐 다 떨어뜨려. 이 판국에 말 못 할 게 뭐 있어, 어? 한 번에 애랑 건넜지, 어? 네가 방은담이 이름으로 우리 병원에 와서 아이 지워달라고 했잖아. 내가 너 똑똑히 기억해. 방은담이? 네, 방담이요. 오늘 당근 지울 수 있어요? 진짜 그랬어? 아, 잠깐만요. 그러면 그날 호텔에 양진모랑 같이 있었던 그 학생이 너였냐, 한문에? 야, 너 이딴 식으로 사람을 죽였어? 방담이 죽인 살인자. 처음부터 계획한 거지, 어? 안 그러면 남의 이름까지 도용을 했겠어? 아니에요! 나 정말 아니라고요. 쌤이 봤잖아요, 다미 관리하는 거. 아니, 그때 미술실엔 너도 있었어. 같은 교복에 키까지 비슷해서 너를 다미로 착각한 거야. 내가 내 실수였어. 이제 와서 이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! 다미 사물함에 산모수 좀 넣어둔 거? 너 맞잖아. 겁도 없이 전교생을 속여? 하긴, 나도 네 맑은 얼굴에 감쪽같이 속았다니까. 이게 무슨 웃냐? 어? 다미 어떻게 죽인 거야? 어디다 떠붙었어?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이게 무슨 날려라기냐고! 네가 책임져! 빨리 자백해! 난 저 진짜 할 순간도 같이 못 있어! 네가 죽였잖아! 해결하지 마! 빨리 말 못 해! 여기서는 내가 제일 억울해! 당신이 억울해? 정말 그럴까? 방담이가 아일라... 방담이가 아일라...